햇빛이 따뜻한 곳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가 서식지 주거지예요. 햇빛이 따뜻한 곳에 텐트를 쳤어요. 햇빛이 드는 텐트가 우리의 서식지 주거지예요. 햇빛, 서식지 주거지. 둠, 나쁜 운명, 파멸, 운명짓다라는 뜻이에요. 펠리컨이 이렇게 아기를 갖다 부잣집에 두면 얘는 부자될 운명, 가난한 집에 두면 가난하게 될 운명이죠. 어디에 둠, 즉 운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특히 나쁜 운명이란 뜻으로 쓰여요. 나쁜 운명 그리고 파멸. 그래서 둠, 가난한 집에 둠, 부잣집에 둠, 아 운명짓다. 나쁜 운명 또는 그냥 운명, 파멸이구나. 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운명짓는 거예요. 둠. 포크, 돼지고기. 자, 그리고 폭립이라는 요리는 아시죠? 폭립이 뭐예요? 돼지 갈비 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립, 폭립은 돼지의 갈비뼈 요리입니다. 그래서 립은 갈비뼈를 뜻해요. 폭립, 립, 갈비뼈. 자, 카우치, 소파, 소파나 긴 의자. 카우가 뭐예요? 황소가 테레비가 끝날 때까지 누워서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소파에 앉아서. 소파나 긴 의자. 그래서 카우치, 어디에 누워 있어요? 이 소파를 생각하세요. 카우가 치, 어디에? 편안하니까. 소파, 긴 의자죠. 자, 다음에 터치. 접촉하다.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터치한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서민들의 어깨를 갖다 직접 터치해가면서 위로해 주니까 서민들을 갖다가 마음을 움직이겠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해가면서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터치.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자, 미드. 구슬. 비 두 방울은 마치 구슬과 같네요. 그죠? 비 두 방울, 미드. 미드. 비주공예라고 하는 게 구슬로 이렇게 꿰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 공예예요. 그래서 미드 하면은 구슬. 비주공예 할 때 비즈공예. 알겠죠? 자, 그래서 미드 하면은 구슬이에요. 비 두 방울. 아, 구슬과 같은 비 두 방울. 미드. 자, 어탄드. 출석하다, 시중들다, 간호하다. 출석하다는 다 알죠? 어탄드. 자, 근데 시중들다, 간호하다 했듯. 어, 텐. 열 명이서 드. 들어오면서, 가마를 들면서 시중들다, 간호하다. 그래서 어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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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명이 어탄드. 들면서 시중들다, 간호하다. 어탄드. 시중들다, 간호하다. 자, 아큐파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아쿠, 엄마가 만들어준 파이를 동생이 벌써 차지했어요. 점령했어요. 아쿠, 파이를 갖다가 동생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아큐파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자, 아큐페이션. 아큐파이에 대한 명사로서 점령이란 뜻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란 뜻도 있어요. 아쿠페이션. 페이를 갖다가 나한테 하셔. 뭐가? 내 직업이 나한테 봉급. 페이를 갖다가 주셔. 아큐페이션. 직업이. 아큐페이션. 직업이 나한테 봉급 주는 거예요. 자, 복습. 해비텟. 햇빛이 드는 텐트가 우리의 서식지, 주거지였죠? 자, 둠. 부잣집의 둠. 가난한 집의 둠. 운명짓다. 나쁜 운명. 파멸. 자, 다음에 포크. 하이포크 또는 포크로 찍어서 먹는 돼지고기. 폭립할 때 립은 뭐예요? 갈비뼈죠? 자, 카우치. 카우가 치이 끝날 때까지 어디에 누워서 보고 있어요? 요 소파. 긴 의자. 자, 터치. 대통령이 터치해가면서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자, 비드. 비 두 방울은 구슬과 같네. 그죠? 구슬. 어텐드. 어텐. 열 명이서 들고 있어요. 가마를 시중 늘다. 간호하다죠? 어. 출석하다는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큐파이. 아쿠파이를 동생이 벌써 차지하다. 점령하다. 자, 아큐페이션. 명사형이니까 점령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큐페이를 갖다가 주셔. 아큐페이션. 뭐가? 내 직업이. 그래서 직업이란 뜻이죠. 자, 테스트에요. habitat. 서식지, 주거지. 둠. 운명짓다. 나쁜 운명. 또는 운명. 파멸. pork. 돼지고기. rip. 갈비뼈. 카우치. 소파. 긴 의자. 터치.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미드. 구슬. attend. 출석하다. 시중 늘다. 간호하다. 아큐파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아큐페이션. 점령. 직업이란 뜻도 있었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pand 1 1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